네 지금 바로 국경을 넘어와서 검문소도 아니죠. 그냥 검문소도 아닌 데를 바로 넘어오자 보면 저쪽에 보이면은 지금 차들이 계속 넘어오고 있죠. 마약 잡는 분견도 지나가네. 바로 우측을 오면 이 검문에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SAT라고 저기 적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여기에 좌우전에 TIP하고 FMM을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